안녕하세요 여러분 뿅글입니다 제가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알뜰폰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알뜰폰 상품을 마케팅하는 일을 2년 동안 했었고 알뜰폰 요금 상품을 기획하는 일을 또 1년 좀 넘게 했어요 그래서 알뜰폰 영상에 대해서 저만큼 잘 제작할 사람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전 직장에서 패 끼치지 않는 선에서 영상을 잘 담아보겠습니다 전 처음에 알뜰폰 부정론자였어요 알뜰폰이 싸잖아요 싼 게 왜 싸겠어요? 약간 싼 값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알뜰폰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알뜰폰이 저는 알뜰한 폰인 줄 알았어요 알뜰한 휴대폰 그랬던 제가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입사를 할 때 한 회사 안에도 사업이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제가 알뜰폰 사업부에 딱 배정을 받은 거예요 신입사원이 되고도 이제 1개월 동안은 음 하면서 안 바꾸고 있다가 본부장님한테 들통이 나서 바꾼 케이스거든요 그 정도인데 일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알리면 알수록 난 알뜰폰을 쓰는 게 조금 더 이득인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스스로가 제가 지금은 일부러 그 회사에 대해서 아니면 알뜰폰 이미지에 대해서 좋게 말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할 이유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뜰폰이 저렴하다는 건 알잖아요 왜 저렴할까요? 품질이 떨어져서 저렴하겠지? 약간 이런 막연한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웹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에는 KT, SKT, LG유플러스가 있어요 이거를 통신삼사라고 제가 칭할게요 이제 곳곳에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저희한테 통신 상품을 팔고 있어요 근데 알뜰폰 사업자, MVNO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은 물질적인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아요 대신 통신삼사가 구축해놓은 이동통신망을 임차합니다 빌려요 그들의 망을 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품질적으로 전혀 전혀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발풍당 얹어서 같이 쓰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KT망 알뜰폰을 쓰고 있는데 느리다 그거는 알뜰폰이어서 느린 게 아니라 그 KT망 자체가 느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알뜰폰을 쓰고 있어서 아무래도 느린 거 같아 이거는 약간 말에 어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렴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망 구축 비용이 정말 비싸다고 근데 이거를 그냥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금제를 낮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통신삼사는 그거를 왜 쟤는 좋으라고 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긴 얘기가 필요하지만 요약하자면 그 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 독점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푸쉬를 합니다 한마디로 통신삼사가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알뜰폰이 이 정도까지 좋은 건 아니었어요 뭔가 엄청멍청 탁월하게 너무 좋다 알뜰폰으로 무조건 바꿔라 요런 거까지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도 점점 지나고 이제 알뜰폰 회사들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알뜰폰 혜택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고 품질도 동일한 거고 합법적인 거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가격 말고는 혜택이 없을까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우선 멤버십 없어요 통신망을 빌렸을 뿐이지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뜰폰으로 옮겨오시면 2통 3사에서 받던 멤버십 혜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멤버십이 있어도 그 혜택을 다 쓰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영화권, 커피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거를 멤버십 안 쓰고 알뜰폰 쓴 다음에 현금으로 그거를 알아서 내 돈으로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저렴할 확률이 높습니다 알뜰폰이 원래 통신비 정도만 좀 절약해서 싸게 쓰는 거였는데 요즘은 또 사은품도 기깔나게 챙겨줘요 전 진짜 너무 놀랐잖아요 너무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알뜰폰 회사들도 이제 고객들이 아 알뜰폰은 멤버십이 없어 이래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내부적으로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알뜰폰 회사마다 다 다른데 상품권은 거의 기본으로 주고 이제 거기에서 기프티콘을 더 얹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혜택을 또 얹어주거나 현물로 사은품을 주거나 이게 되게 은근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은 없지만 요즘 알뜰폰들은 웰컴 선물이 좀 화려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알뜰폰의 진짜 좋은 장점이 뭐니뭐니 해도 약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알뜰폰 회사들이 휴대폰이랑 약정 요금제를 붙여가지고 통신 3사처럼 판매하기도 해요 근데 그 유심의 혜택, 가격적인 혜택이 정말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심요금제 기준으로만 말씀드릴 거고 많은 분들도 아마 알뜰폰 하면 유심요금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통신 3사에서 휴대폰을 딱 구매하면 바로 이제 2년 약정이 묶여버리죠 우리가 할인을 해줄 테니까 너네는 2년 동안 우리 걸 써라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약정 기간 전에 우리가 해지를 하면 바로 위약금을 물게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할인을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해주는데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게 아마 2편에 나오겠지만 정말 좋은 장점이에요 물론 사은품 받고 그럼 튀면 되겠네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유의사항에 잘 적혀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금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3만 원의 할인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두 달 뒤에 해지를 한다고 해서 전혀 위약금을 물거나 할인액을 뱉어내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쯤 되면 제가 쓰는 통신비도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쓰고 있냐 저는 19살부터 23살까지는 회사 상품을 쓰고 있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여기저기 정말 막 옮겨 다니고 있죠 그래도 절대 통신 3사는 가지 않아요 제 핸드폰인데요 저는 쿠팡에서 조금 할인을 받고 자급제로 이 폰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유심은 데이터 음성 문자 무제한이 2만 3천 3백 원 요금제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거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알뜰폰 회사들도 정말 프로모션이 정말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제가 구매해야 했던 당시에 가장 좋은 조건의 요금제를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상품권 3만 원 받고 첫 달 요금 무료였고 데이터 150기가를 매달 추가로 줬고 신구 추천 이벤트로 편의점 상품권 2만 원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치면은 월에 1만 4천 3백 원으로 무제한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통신비를 바꿀 때마다 진짜 계산기를 아주 투닥투닥 두드리면서 바꾸는데 고정비잖아요 우리가 정말 조금만 귀찮으면 고정비가 훅 줄거든요 월에 치킨값 내지 소고기값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매월 그걸 또 저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되도록 꼭 챙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그리고 제 영상이 처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갈 때까지 한번 쭉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냐 없냐가 앞으로의 이 휴대폰 요금 생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영상을 한 번 더 보기 우리의 지갑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는 통신요금이 과연 적정한지 최선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개별적인 요금 상담은 받고 있지 않지만 이 공식을 대입해서 쓰면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케이스가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약정이 아예 끝나신 분이 있을 건데요 당장 당장 알뜰품으로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갈아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아예 없고 이건 사람마다 좀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LG유플러스에서 6.6기가를 다 쓰면 최대 1Mbps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게 월에 59,000원이네요 근데 제가 핀 다이렉트 샤워에서 봤더니 월에 9,000원이에요 데이터도 0.4기가 매월 더 많고요 유심 구매 비용을 고려해서 봤을 때 월에 8,333원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6개월로 치면 304,2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죠 절대 월에 나가는 몇만 원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예시로 드린 요금제는 6개월 한정 요금제인데 다른 알뜰폰 회사에 가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거든요 무조건 알뜰폰으로 바꾸는 게 이득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저는 약정이 남아있는데 그럼 전 약정 끝나고 이동을 해야겠네요 하시는 분들 지금 위약금 물고라도 알뜰폰으로 바로 바꾸는 게 이득이신 분들이 존재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 상담을 가끔씩 해줬는데 친구들은 거의 이런 케이스 때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알뜰폰으로 바꾸는 게 더 이득이었어요 진짜 많게는 한 50만원까지 받고 그래서 이걸 제가 딱 계산해서 계산표 딱 보여주면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거의 다 바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은 거의 다 알뜰폰을 쓰고 있어요 그럼 약정이 남아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와야 되는 게 있어요 통신 3사 어플 있죠? 고객센터 어플에 가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세 가지인데 지금 해지하면 나오는 위약금과 그리고 내가 지금 남은 약정 개월 수 그리고 내가 매월 내고 있는 통신 요금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오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잔여 약정 개월 수와 현재 납부하는 통신비를 곱해요 그것과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알뜰폰 통신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잔여 약정 개월 수와 곱해요 거기에서 상품권 혜택도 도는 돈이니까 빼고 위약금을 더합니다 여기서 1번이 2번보다 클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고라도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게 더 이득인 경우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통신사를 계속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아주 간단하게 판단이 되죠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나한테 맞는 요금제를 찾는 꿀팁과 꽤 괜찮은 회사들을 알려드릴 거고 직접 제가 이렇게 요렇게 돌려보면서 지금 요런 거 요런 거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더 아낄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 영상으로 다 안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다음 영상은 아마 더 알찰 거예요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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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